2020년 선거는 모든 오렌지 카운티 거주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센터를 도입하며 새롭고 흥미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투표센터에서의 직접 투표는 여러분께서 하시던 것과 여러모로 비슷하나 절차를 관소화하고 효율적이게 할 몇몇 흥미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. 안녕? 안녕? 나 투표여야 돼서 지금 가려고. 그렇구나 좋은 하루 되길 바래. 안녕 나중에 보자. 안녕하세요. 투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접수를 해주시겠어요? 직접 투표할 시 새 전자체크인 기기가 투표시간을 단축시키고 여러분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거요원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힘드네요. 도와줄 수 있나요? 그럼요. 이쪽 기기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직접 투표할지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절차는 모두 같습니다. 저희의 목표는 모든 오렌지 카운트 유권자들에게 절차를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고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오시보.com을 방문해 주십시오.